안녕하세요. 오늘 포스팅 내용은 호박 앵무입니다. 호박 앵무시는 호주 원산지의 작은 앵무새로 길이는 약 30 정도입니다. 수컷 앵무새는 머리 부분의 깃털이 더 길고 선명한 색상을 가집니다. 호박 앵무는 사람을 좋아하며 사교적이고 인간에게 다가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애완동물로서 인기가 많으며 앵무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 중 하나입니다. 호박 앵무는 명확한 소리와 지저귀는 소리를 내는 데 능숙하며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사료뿐 아니라 씨앗, 과일, 야채 등 다양한 음식을 좋아합니다. 호박 앵무는 인간의 말을 학습할 수 있고 다양한 행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호박 앵무는 애완동물로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. 저의 채널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합니다. 잊지 마세요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업로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후덕TV